옛날에 대단히 그 몸이 약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혼자 남겨둔 채 이 세상을 먼저 떠나자 할머니는 이제 아들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할머니는 점점 늙어 가셨고 하루가 다르게 눈이 침침해지고 귀도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앞이 보이지 않아 할머니는 손을 더듬으면서 겨우 음식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투성이었습니다 툭하면 음식을 식탁에 흘리고 툭하면 그릇을 엎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또 우유를 엎질러서 식탁과 옷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 부부는 여러 가지로 의논한 끝에 저 옆에 청소한 구석에 한 테이블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혼자 그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홀로 앉아있는 할머니는요 눈물이 갱 그 눈으로 그 건너편에서 오선도선 식탁에 모여 앉아있는 그 다른 식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사 중에 다른 식구들이 가끔 말을 건네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밥그릇이나 포크를 떨어뜨리는 그 할머니를 탓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녁 시간을 하기 전에 그 집에 그 손녀가 마루에서 바쁘게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뭔가에 몰두해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꼈던 그 아들은 자신의 딸에게 얘야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 딸은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아빠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빠 저는요 지금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작은 식탁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어린이 되면 언젠가는 아빠도 저 구석에서 혼자 식사를 할 테니까 말이에요 저 잘했죠 그날 저녁 식사 때부터 할머니는요 다시 큰 식탁으로 와서 다른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가끔씩 음식을 쏟거나 포크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조금 더 싫어하는 기색을 가족들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려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모님 없이는 못 살 것 같다라고 여기지만 자신이 자라서 힘이 생기고 반면에 부모님이 연약해지면 귀찮게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그들이 깨닫는 것은 자신이 부모님께 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자신의 그 자녀들이 배워서 나중에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이 부모님께 하듯 바로 하나님을 그 성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모님을 성기던 분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성기고요 마음은 없고 또 만나기 싫어서 물질로만 부모님을 성기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성긴 데 있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물질로만 하나님을 성기게 됩니다 또한 이 두 가지의 모습도 없이 부모님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성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4절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한 그런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더한 책망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가다가요 제가 행한 대로 제가 하나님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행하시면 어떨까라는 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행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행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너무나도 기쁜 사람, 기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하곤 했습니다 우리 라이프교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행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행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서 말씀하셨던 부부에 대한 말씀과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그 주인과 종에 대한 말씀은요 단순히 그 주 안에서 한 인간과 인간의 그 하나됨을 위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비춰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그 하나됨의 그 모습을 바라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주인 대신 그 하나님과 종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바로 이 인간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 바라보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들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에 갔을 때 살게 될 그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러한 새로운 관계에 대한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부모님과 부모와 자녀의 그 하나됨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바울은요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전제되어야 했던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그 서로 간의 그 복종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복종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어떻게요? 주로 일방적으로 어때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효사상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 헬라이크 세계에서는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당연히 복종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복종이 한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받고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념해야 될 것은 이런 복종이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 복종이라 해서 서로에게 존댓말을 꼭 해야 되고 서로에게 그 머리를 그런 숙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 부부 관계에서 나타나는 복종의 형태가 우리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나눈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요 이 복종의 모습은 부모에게서나 자녀에게서나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첫 번째로 부모에 대해 자녀가 가져야 할 그 복종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우리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요 자녀들이 가져야 할 그 복종의 모습은 바로 두 가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는 순정 또 하나는 공경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1절에서 부모에게 순정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2절에서 10개명에 나오는 제5개명을 인용하여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남편에 대한 아내에게 요구했던 그 복종보다 더한 복종을 바로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자녀들은요 부모의 그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각 가정에서 올바르고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의 그 역할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그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어때요?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정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이러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들은 언제나 언제든지 제약의 수렁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때때로요 부모에게 불순정하고 반항하면서 그 부모님의 그 인내를 시험하는 그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처럼 우리 그리스오인들 우리들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정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그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수록 부모님이 왜 필요한지 부모님께 왜 순정해야 되는지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주안에 거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계 현상처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정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순정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부모에 대한 그 순정과 공경의 모습은요 바로 효도의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효도의 모습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양지의 효도 다른 하나는 양구체의 효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양지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모님을 정신적으로 아주 편안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 효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양구체라는 것은 부모님의 몸을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으로 부모님을 육체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효도를 가르쳐서 양구체의 효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이 두 가지의 그런 효도를 동시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뜻을 어긴다거나 부모님의 몸을 불편하게 하고 편찮으시는데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상에서는 불순정 우리 나라의 예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불효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바울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도요 부모에 대한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요 그리스인 그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순정은 주 안에서만 행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요 믿지 않는 그 부모님들에게는 불순정해도 되겠네요? 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복음과 믿음에 대한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당연히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면 물론 믿지 않는 그 부모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회심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인에 있어서 부모에 대한 것이나 또 다른 것에 대한 그 순정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그 그리스기에 대한 그 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믿지 않는 그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아 혹시 나도 부모님의 불순정이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절대 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순정과 공경이라는 복종의 모습을 가져야 될 이유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옳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정하라 이것이 옳은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개명이니 이 구조 1절에서 사용하는 그 옳은이라 라고 번역된 헬라오는요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것이라는 것은 누구의 성품을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고 의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정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정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그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부모님께 복종해야 할 그 옳은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순정할 뿐만 아니라 공경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요 자녀들이요 진정한 복종 그런 복종의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이 순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경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순정 1번 공경이라는 것을 없어도 할 수 있다 2번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순정할 수 있다 어떨까요? 맞아요 오늘 생일 맞으신 분이 딱 맞히셨네요 1번이에요 이 순정이라는 것은요 사실 공경하는 그 마음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부모님은 어때요? 사회적인 위치나 사회적인 힘이나 모든 면에서 자녀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모님이 시키니까 아빠가 시키니까 안 하면 매맞이니까 엄마가 시키는데 안 하면 또 잔소리 듣고 그게 싫으니까 어때요? 싫어도 두 주먹을 굵어지고 입을 쿵 웃어 그래 내가 독립만 하길 그날을 기다리며 하면서 불 끊지면서 어때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공경이라는 것은 순정을 넘어서는 태도예요 그래서 상대에게 존중과 존경을 보인과 동시에 사람에게 졸음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보면 자녀가 어렸을 때나 자녀가 컸을 때나 항상 그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정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데 항상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님의 의견에 항상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어때요? 항상 부모님을 존중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존중에 대한 것을 가르치되 부모는 존경할 만하고 공경할 만한 그런 행함을 함으로써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배우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바울은요 이러한 순정과 공경의 그 모습을 가진 자녀에게 나타나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아주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부모님의 말에 불순정하며 또 제멋대로 사는 그 자녀들을 아주 극형, 사형의 돌로 쳐서 죽이는 그 극형에 처해지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께 순정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요 제명대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일반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온전한 그 수명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바로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장수하리라는 그 장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수명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3절에서 인용한 말씀은요 신명기 5장 16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10개명 중에 제 몇 개명? 5개명? 다섯 번째 그 개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급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한 땅은 바로 가나안이라는 그런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적인 그 제 가운데 그들이 거하면서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바꾸셔서 온 땅에 흩어진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신명기에서 언급한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라는 그 문구를 오늘 에베소스에서는 생략하면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등의 그 가나안 땅의 그 경계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넘어서 당시 에베소교의 성도들이 살고 있는 헬라의 그 모든 땅들과 어느 날 에베소스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애 동안 장수하며 아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자녀에 대한 그 부모가 가져야 할 복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비들이라는 말은요 바로 어머니를 포함한 그 부모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형제들 형제들아! 라고 그러면 누굴 칭하는 거예요? 자매님들을 포함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어머니를 제외한 그 아버지만 해당되는 것이라면요 자녀들이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대상은 아버지 뿐이고 어머니에게는 어때요?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것은 어때요? 십계명에 나오는 바로 어머니를 포함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어긋나게 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문맥상으로 한번 보면 이 아비들아라는 그 말이요 1절에 나오면 또 어떤 칭이가 나옵니까? 자녀들아라는 그 말과 대꾸를 이루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비들아라는 것은 바로 어머니를 포함하는 부모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바울은요 계속해서 부모로 하여금 자녀들을 노역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러 성경을 보면요 이 문장이 여기서 나는 동사가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형으로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2주 전에 헬러 문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이 있습니다 헬러 동사가 현재 시제 명령형으로 사용하게 되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했죠? 막 들려오는데 행위의 지속성 어떤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요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권한이 아주 절대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보기에 이 아이가 딱 보면 오! 나 닮았네? 멋져! 그러면 그 아이를 키우게 되고요 딱 봤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좀 성별이 나에게 마음에 안 들고 얘가 좀 정상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싫어 키우기를 싫어하면 그 아이를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대가 당시 로마의 시대 바로 아버지에게 주은 권한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자녀를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가 그 당시의 가정에서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가 들은 그런 뉴스를 보면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오늘날 그 가정에서 행해지는 부모의 그 가혹 행위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9일이죠 어빙에 사는 한 6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아내에게 총 6발을 쏘고 또 3망치로 아내의 머리를, 얼굴을 가격한 그런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요 술과 마약에 벗어나지 못한 그 남편이 자신의 그 가정으로서의 그 권위를 오용하며 오랜 생활 동안 가정에서 행했던 그 폭언과 폭행이 쌓여 벌어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두 아들에게 통상적인 아버지의 역할도 전혀 하지 않았고요 매일 술만 먹고 술만 먹고 집에 들어와서 행했던 것은 바로 가족들에 대한 그 폭력 행사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오랫동안 옆에서 곁에서 지켜보았던 둘째 아들은요 참다 못해 어머니에게 자신이 5천불에 그런 것을 융자를 얻어서 드릴 테니까 제발 아버지를 피해서 한국으로 좀 도망가세요 라고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라는 그 권위를 내세워 가족들을 학대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그 폭행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아내를 해하고 또 자녀를 노역게 만들게 된 그런 사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요 그 사건이 피해를 당한 그 어머니의 그 건강과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 두 아들이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도바울은요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녀를 노역게 하는 행위를요 언제나 절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 후반불에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란 자녀들의 훈련과 교육 그리고 징계를 의미하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훈육을 의미합니다 이 훈육으로 번역한 헬라우는요 디모데우스 3장 16절에서는 의로 교육하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히브리스 12장 11절에서는 징계하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훈계는요 어떤 사람을 가르치거나 교훈을 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훈계라는 것은 어떤 사람, 어떤 개인의 생각이나 어떤 가문의 전통 따위를 내용으로 삼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교훈을 근거로 삼아서 가르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주관할 완전한 법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로마 시대 가정에서는 아주 엄격한 통제, 그런 스타일로 그 가정을 다스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애정 없이 그냥 무책임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징계하여 낙심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애정 없이 무책임한 방법으로 자녀들의 그 격려를 일으키는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많은 가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녀들이 뭐 잘못을 저지렀을 때 절대로 매를 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부모의 그 화풀이로 가혹한 행위를 자녀들에게 행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보면 이 부모라는 그 역할이 참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애룡자매님, 이제 하나를 훌륭하게 잘 키우시고 이제 둘째를 이제 퇴중이 갖고 계시는데 엄마의 역할이 쉬워요? 어려워요? 말 못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런데 누구나 다 알듯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예전에 제가 초보 아빠였을 때 저희 첫째 아이를 양육하면서 저희 교육 심념에만 의존하여서 저희 첫째 아이를 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아이들이 참 자랄 때는요 진짜 무한한 한없는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못했을 때는요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따끔하면 당근과 책직을 적절하게 주는 교육 그런 가정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백성 이스라엘을 양육시켰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면 그들에게 많은 축복과 사랑을 주시지만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어때요?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그들이 감당 못하는 그런 징계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집에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또 16개월 후에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 첫째 아이는 어때요? 1년하고 4개월인 거예요 각 돌이 지난 그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징징거리고 울고 난리칠 때는요 이게 나이값도 못해 그러면서 한 대 주고받고 그러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에게 체벌을 주었을 때는요 이 아이가 잘못한 그 잘못된 것보다는요 빨리 외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을 안 듣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막 뒹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제 스스로의 분을 못 이겨서 그냥 분풀식으로 체벌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이에게 행한 짓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단순히 머리를 만지기 위해서 손을 탁 올린 순간 아이가 자동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팔을 닦아줘서 자신의 얼굴을 방어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에 찔려서 찔림을 봤고요 참 울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제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제 자신의 활풀이를 한 것을 그냥 훈계다 교육이다 라는 것으로 정당화시키면서 했던 짓이 얼마나 잘못된 죄였음인 것을 그 당시에 저는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컸을 때요 제가 우리 삼남매를 다 모아놨습니다 모아놓고 아빠가 예전에 너희 어렸을 때 아빠가 너희에게 이런 잘못된 것에서 너희를 많이 때렸고 그냥 아빠가 화나서도 때렸고 엄마가 미워서 너희들도 때렸고 그건 농담이고요 그러면서 아빠가 너희들에게 너무 잘못했어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은요 많이 그것을 당했던 우리 첫째 아이가 Hey, Dad, it's okay. I don't remember. I can understand you. 그러면서 오히려 어때요? 저의 어깨를 탁탁 뚫으면 괜찮다고 하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그 용서에 넘을 또 감격해서요 그 순간 제가 막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를 감싸고 막 울더라고요 하면서 같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제가 이전 행했던 인간의 감정이 앞서는 그 훈육이 아니라 바로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에 아이들이 그 잘못을 하게 되면 때로는 적당한 체벌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확한 잘못 왜 이것이 잘못된 행위이며 이것이 왜 잘못된 일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혼을 내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요 종종 저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아빠는 평상시에는 너무 좋은데 잘못을 하면 너무나도 무서운 아빠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도 동일한 모습으로 교훈을 주시고 신계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는 그의 합당한 책망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 못할 그런 징계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그 세 사람의 옷을 입은 그 성도답게의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에서도 이제 주 안에서의 그 새로운 관계를 우리는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관계를 넘어서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히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된 분들은요 부모에게 순정하고 공격하듯이 하나님께도 순정하고 공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하셨는지를 되돌아보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의 몸된 그 라이프 교회 주님의 그 몸된 그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나아가 교회와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하나가 되는 그 삶이 우리들의 그 가정으로 비롯해서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